마인크래프트인데 랜덤한 몸으로 변하면서 텔레포트하고 효과를 얻으면서 TNT가 스폰드지만 체력이 반카입니다. 이게 뭔 소리냐고요? 저도 모르겠습니다. 지금까지 만든 모든 모드를 한 번에 적용시켜봤는데 아 일단 TNT가 나오네. 체력도 반칸이라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. 일단 TNT를 좀 어 갑자기 거미로 변했고요. 나무부터 차근차근 얻어주겠습니다. 잠깐만 야 TNT 맞겠는데? 어 뭐야 어 일단 살았어요. 저기 루인드 포탈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. 뭐야 느린 낙하? 당분간 낙댐으로 죽진 않겠네요. 어 염소 좋고요. 과연 상자엔 뭐가 있을지? 아 뭐야 못 먹었어. 어 근데 여기도 루인드 포탈이? 뭐 딱히 별건 없네요. 저기 마을이 있긴 한데 잠깐만 공중무양? 아니 언제까지 올라가? 이참에 조합이라도 할까요? 어 뭐야 이거 이거 얼마 남았어? 15초 잠깐만 떨어지면 죽는데? 발판 만들어 빨리. 그렇지. 어우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. 아 뭐야? 어? 어? 아 저항 덕분에 살았네요. 저항을 받으니까 그냥 무적이 되네. 어 뭐야 안 보여. 아니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? 지금 정신은 없는데 어떻게 잘 살아남고는 있어요.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이거 사투리 아세요?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어디까지 올라가는... 어? 독걸려도 어차피 체력 반칸이라 의미 없죠? 절대 안 죽죠?